택배차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다가 배송된 물건을 슬쩍 주워갑니다. 혹시 들킬까봐 자전거 색깔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먹을 것부터 옷까지 다양한 생필품들을 한 달 만에 400만 원어치 챙기다가 붙잡혔습니다. 유효한 기자입니다.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변을 힐끗 쳐다보더니 바닥에 뭔가를 살핍니다. 잠시 뒤 택배 상자 하나를 들더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. 새벽 배송을 마친 택배차가 떠나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뭐가 배송됐는지 기사가 두고 간 택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유유히 떠납니다. 이 남성은 지난달 초부터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택배차를 따라다니며 배송을 마친 물건을 훔쳤습니다. 갔다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좀 황당했죠. 범인은 인근 고시원에 살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. 과일 등 식료품이나 옷가지 등 한 달 사이 4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. 방범용 카메라를 의식하고 타던 자전거 색깔도 여러 번 바꿔가며 경찰 수사를 피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붙잡혀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. JTBC 유효한입니다. 반가운 바닥에 혼성되어 있는 주인공이 제주도가 되었습니다.